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자 오늘은 난초와 벽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소품을 제작하는 것을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 보면 책이 있죠 이 책은 간성미술관에서 발행했던 건데요 요즘은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난초 그림이 있죠 난초 바위도 있고 이렇게 꽃 일경이루하 난초도 있고 보통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넘어와서 보면은 부채 그림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손조들은 난초 그림에 왜 그렇게 열광을 했는가 자 이유는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한 서너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난초는 중국에서 나온 군초경이란 책에 보면은 난초를 집안에 기르잖아요 난초를 집안에 기르면은 상소롭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또 그리고 이걸 달여 먹었대요 저희는 이제 그 한약 이제 한약 이제 그런 거는 좀 한약 이런 거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문 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잎을 달여 먹으면은 이제 오랫동안 장복을 하면은 몸이 가벼워지고 또 그래서 노화 현상이 더뎌지고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런 이제 그 정보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또 난초 그림을 또 이렇게 집안에 걸어두면은 또 이렇게 액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벽사라는 거를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꼭 그 요즘 그런 거 많이 그 관심들 많으시죠 풍수나 이런 역학 이런 것도 많으시죠 그런데 그 자체는 어떤 미신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우리 선조들이 쭉 살아오면서 체험적으로 겪은 그런 거를 토대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이 그런 현상이 지금도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선진화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행해지고 있고 또 널리 애용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엉이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엉이 장식품을 가지고 있으면은 돈이 된다 그래서 집안에다 부엉이 사다 놓고 그림도 걸고 그런데 이건 동서양은 똑같아요 의미 자체가 부엉이 그림도 갖다 걸어놓고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염원을 담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내 마음을 그렇게 좋게 가져야만이 다 그 몸도 편안하고 집안도 강령하고 그리고 입신 출세에서 요즘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도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죠 그렇게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얘기로는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는 오행으로 보는데요 난초를 오행으로 보는데 보통 목이라고 봐요 나무 목자 있죠 금목 수화토 할 때 저는 역술가는 아니고 서예가인데 일단은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또 조금씩 공부는 했겠죠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식물로 봤을 때는 나무에 속하죠 그런데 동쪽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난초 그림 같은 경우는 목에 속하기 때문에 목이 좀 약하신 분들은 집안에 걸어두거나 조그맣게 해서 부채로 가져다니시는 건가 그러면 훨씬 더 건강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 기능과 또 오장육부를 이렇게 연관을 짓는데 오행과 같이 오장육부랑 이렇게 오장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대입을 해서 하는데 보통 목이 약한 사람들은 간이 좀 약하대요 그러면 간이 약하게 되면 눈 건강에도 영향이 있겠죠 백내장이 쉽게 온다든가 또 금세 피로하다든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풍수적으로 봤을 때도 좀 기운 생동한 그림 그냥 물론 쉽게 생각해서 너무 엉터리로 막 그린 그림은 오히려 안건의만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전문적인 작가들 그림 그리고 우리가 또 고미 슬픔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니까 만약에 내가 한 점 정도 소장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어도 어디서 구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또 막상 알았다 해도 너무 고가고 이러니까 조금 엄두를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기운 생동을 하게 되면 그런 그림을 내가 소장하고 있으면 기가 발산해서 또 수매까지 막아준다라는 그런 역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내 건강, 벽사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난초 그림을 하나쯤 소장하고 있음으로써 자선번창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선조들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조선 말에 보면 추사가 있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있죠 또 김웅원이란 분이 있죠 난초로 유명한 분이에요 또 민영익 그림도 있죠 물론 작가들, 같던 작가들마다의 조금씩 특징은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바래거나 또 그렇게 그걸 염원했던 바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자손이냐 동양화, 특히 우리 동양 그림은 단순하게 형상만, 새끼나 형상만 보는 그림이 아니고 의미를 담고 또 그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있는 그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난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죠 바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난초 기본으로 오브제 같은 걸 넣어서 염원을 읽을 수 있는 그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공부는 좀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게 난손이라는 또 난초과의 식물이 있는데 난초보다는 좀 잎이 넓고 좀 그렇대요 더 얇으면서 가늘가늘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손자와 자손 손자가 의미 같아서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꽃이 활짝 핀 거 그래서 꽃을 많이 그리죠 난초는 물론 일경일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만 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를 그리는 게 해란을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진풍 명품 이런 거 보시면 공예품 나오죠 공예품이 나오는데 보면 여자들 거울 화장용 거울이라든가 아니면 가구 또 그리고 도자기 이런데도 난초 그림이 장식용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왜 그런 게 들어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제 영상을 보시고 그래서 그런 의장적인 장식용으로서의 그런 또 즐겨서 다뤘다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어디에 뭔가가 있으면은 항상 의미가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현대에 와서도 우리가 고위 관직이나 어떤 높은 자리에 영전을 했을 때 난을 주고받는 거 아시죠 그러면 최소한 부장급 이상 높은 이사나 이렇게 높은 직책 그리고 관가에서는 장관 이런 분들 영전을 할 때 난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난을 왜 주고받을까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난을 선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난을 준다고 그래서 아 이게 난을 그냥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 그 안에는 이러한 복잡한 역학 구도가 같이 그 안에 녹아들어 있다 풍속이죠 풍속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림을 집안에 한 점쯤 그린다든가 부채를 소장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또 바람도 있고 벽사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그렇죠 알고 나니까는 조금 더 친근감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난초 그림은 자군자 중에서도 물론 매남곡죽이 매화가 첫째지만은 난초를 제일 먼저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고 또 난초를 보면은 우리 그림이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이제 난초를 난초 그림이 왜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왔나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런 그림들은 사실 갖고 싶어도 뭐 워낙 고가니까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현대에도 문이나 가고 있고 저같이 이렇게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한 점쯤 소장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실기를 통해서 또 소의 문이나에 관심을 가져서 학습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선생님한테 직접 가신다든가 문화센터에서 배우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난초를 그리는데 그냥 무조건 난초 그림이니까는 배웠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정확하게 의미를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작가들마다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실습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내가 직접 해서 걸어놓을 수 있고 나는 조금 이런 쪽에 입문을 못해서 할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예술품을 하나쯤 의뢰를 해서 소품이라도 한 점쯤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영상을 이거 기법에 대해서만 올렸죠 오늘은 이제 조금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 한번 해보고 실습을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끝에다가는 뭐 스타일은 여러가지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하겠습니다 봉안 만들고 하나쯤 길게 빼볼까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새의 눈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봉안이에요 이거를 이제 깨트린다고 해서 파봉안이 되죠 그리고 그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밑으로 뚝 떨어지고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운이 발산이 안 되니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이렇게 위로 쭉쭉 뻗는 가장 이제 간단한 구도로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기본 구도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공간에다가 이렇게 그 자기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서 누가 그렸다는 것을 표시하시면 되요 그림에 이름을 쓰는 것은 동양그림들 게 없죠 요즘은 그림도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컬렉션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그런 의미도 좋지만 물론 옥션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동양그림도 굉장히 판매가 빈번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그림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상당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조금 그래도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들 그림을 소장하는 게 앞으로도 문화재적으로도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보통 하나쯤을 이렇게 길게 빼는 원인은 자손이라고 그랬죠 자손이 쭉 그냥 입신 출세 쭉 뻗어나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줄기를 해 놓고 형식은 다양해요 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고 또 시대별로 달라지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제가 영상으로 좀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그러면 아 이런 의미에서 이런 그림을 걸어 놓는구나 나도 하나 좀 소장해 봐야지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빈 공간 이런 데다 이렇게 채워 놓으시면 돼요 보통 구하라고 그래서 아홉 개를 그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통 그 3 5 7 9 해 가지고 다섯 개나 일곱 개 정도를 그려요 오늘은 공간이 남으면 더 그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반대로도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죠 이제 꽃을 그릴 수가 있죠 밑에까지 다 채우겠습니다 아홉 개 자 그러면 굉장히 풍성해졌죠 자손이 이렇게 풍성하게 잘 성공 과도를 살려서 번창한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실기를 할 때는 이거 좀 마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제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바로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운 생동한 게 좋아요 기운 생동한 게 좋아요 그리고 또 그런 그림들이 예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았죠 대원군란을 굉장히 갖고 싶어 했던 게 그 안에 있는 그런 물론 그분의 그 위치도 있었겠지만 기운 생동한 그런 에너지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또 이제 태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찍어주면은 이제 공간 활용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언제 그렸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화재라는 걸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세시하고 이름만 쓰겠습니다 자 이쪽 끝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너무 바깥으로 쓰게 되면은 나중에 그 작품 구상할 때 그 여기 잘라 나가거나 그러면 안 좋으니까 살짝 들어와서 쓰겠어요 자 올해가 개미어년이죠 토끼에 뭐 검은 토끼라고 얘기하는데 또박또박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은 1월달이니까 물론 다 양력으로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1월달이란 얘기에요 그 다음에 누가 했는지 여기다가 그냥 이어서 쓸게요 저는 이제 호가 교남이니까 제호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이거는 여담이지만은 글씨를 안 쓰고 그림부터 배우신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그 작품을 해 놨을 때 그림은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완성도가 나오는데 이쪽에서 많이 좀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글씨도 같이 배우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저희 교남연서예 같은 경우는 문인화랑 서예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이 되신 분들은 두 가지를 다 다 한 공간에서 제가 다 일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같이 참여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도장을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근데 도장은 너무 큰 거 안 찍는 게 좋겠죠 이제 일단 이거는 전체적인 구도라기보다도 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그 조사도 하고 또 그전에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도 있고 해서 쭉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구요 집안에 회도 바뀌고 했으니까 이런 그림 하나쯤 조정하고 계시면은 바라는 바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고 또 또 집안뿐만 아니라 자손들 뭐 여러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